오늘 소개할 경품은 어샨프 윈옵티마이저 버전 25입니다. 어샨프 윈옵티마이저는 버전별로 경품으로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참고로 윈옵티마이저는 버전별로 약간의 기능 차이만 있을 뿐 주요 메인 기능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구요. 공원을 방문하면 25버전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게요 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볼 수 있고 세부 탭을 누르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더보게 첨부한 링크를 넣어 경품 페이지로 이동하면 경품 기간이 굉장히 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라이선스 코드를 받기 위해서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에 정식 버전 키 요청을 누릅니다. 늘 그렇듯 이메일은 일회용 이메일 주소 사용 가능하구요. 정식 버전 키 요청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활성화 링크를 보내줍니다. 입력한 이메일 수신함으로 이동한 다음에 클릭 히어를 누르고 기본 프로필 작성은 대충 영문으로 입력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부분은 그냥 건드리지 말고 계속 하다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라이선스 코드를 볼 수 있구요. 다음으로 더보게 첨부한 링크를 눌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동의함을 누른 다음 라이선스 코드에 복사를 누르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지금 활성화를 누릅니다. 그러면 유효하다는 안내를 볼 수 있고 다음을 누르고 다음을 눌러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완료를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하구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두가지가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 원클릭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검사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검사가 끝난 다음에 자동으로 삭제를 진행합니다. 청소가 끝나면 하단에서 삭제된 개체와 용량을 볼 수 있구요. 각각의 항목의 세부사항을 누르면 디테일하게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시스템 분석 탭에서 최적화를 진행할 여부에 대한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 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적화가 되지 않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분석을 누르면 각각의 항목별로 분석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문제가 있는 항목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주구요. 문제가 없는 것들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원클릭 최적화를 통해서 한번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체는 몇개 보이지 않는데요. 원클릭 최적화를 진행하지 않고 시스템 분석 탭으로 이동해서 바로 검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항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검사 끝난 다음에 최적화를 누르면 불필요한 개체를 전부 다 제거한 다음에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일단 윈옵티마이저는 윈도우 최적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요 메인 기능은 시스템 분석 이 탭에서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확장 탭을 누르면 각각의 항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보고 본인 취향껏 설정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자동 탭을 누르면 여기에서 세가지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은 하단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글 킬로 눌러 이렇게 활성화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모듈 탭을 누르면 시스템 유지 관리부터 관리 도구까지 굉장히 많은 옵션을 지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도구는 한 번씩 클릭하고 설명을 보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정리 탭에서는 별도로 레스트리 파일이라든지 웹브라우저 사용 흔적 그리고 임시 파일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탭을 누르면 pc를 부팅할 때 사용하는 프로세스 목록이라든지 부팅 시간, 현재 pc에 연결하고 사용하고 있는 하드디스크라든지 외장하드 목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옵션도 볼 수 있습니다. 알림 탭을 누르면 시스템 정보와 하드디스크 정보, pc에 설치한 소프트웨어 정보까지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사항도 우측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구요. 백업 탭을 누르면 앞서 시스템 분석에서 진행했던 항목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적화를 진행한 다음에 혹시라도 p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백업 탭을 누른 다음에 복권 메뉴를 통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으니까 요 기능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디테일한 사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공홈에서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지원하다 소프트 탭을 누르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누른 다음에 어샴푸 윈옵티마이저를 누르고 윈옵티마이저 25에 대한 메뉴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좌측에 있는 사이드바를 펼친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을 하면 자세한 사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